3번째 대결 서비스 김지환의 리시브 왼손에 지금 연속적으로 패를 많이 했었는데 리시브 김규범 내쉬었습니다 김지환 98년생 안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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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범 바나나 플릭 직선 코스 안태형 선수 김규범 안태형 안태형 바나나 플릭 한은호 김지환 털어놓고요 김규범 대처 김규범 한은호 마무리 두 점차까지 갈 수 있는 기회 바나나 플릭 김지환 서비스 김규범 바나나 플릭 길었습니다 김규범 조여주고 나와야겠습니다 플릭 강타 하는 호 지금 재치 김지환 공을 골라 영도구총의 서비스 백핸드 공이 살아있는데 한은호 편이 흘러가진 않고 있습니다 바나나 플릭 낮은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안태형 김규범 순입니다 등공 멀리서 받아냈고요 김지환 서비스 한은호 한은호 투푸 날씨가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